자 이번 시간은 교재 40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려면 분묘기지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목적 자체가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건 남의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건 분묘 면적 자체가 조금만 사용하라 이렇게 면적 제한을 돕고 또한 존속기간도 기본적으로 한 30년만 존속한다. 물론 한 번 더 연장하면 30년이 더 연장돼서 60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존속기간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면적 제한도 없고 존속기간 제한도 없었죠.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401페지부터 보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책에도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는 397페이지 잠깐 참고적으로 397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397페이지 분묘기지권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래 401페부터 했는데 397페이지 여기부터 수업을 시작할게요. 분묘기지권부터 일단 한번 정리해봐요. 민법에서 배웠던 건지 그대로 복습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일단 자기 땅에 설치한 게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거죠. 내 땅에 설치한 분묘는 당연히 가서 제사 지내고 관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자기 땅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가서 제사 지내고 관리하고 남이 훼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물건적 청구권까지 인정된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그러한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죠. 등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등기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시신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했을 때 이 분묘를 가서 제사 지내고 관리하고 남이 훼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인데 남의 토지에다 분묘 설치했다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이 분묘 설치한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분묘를 설치할 시점이 2001년도 1월 12일 전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설치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 1월 12일 전에 설치한 분묘를 전제해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들은 그냥 남의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을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치한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01년도 1월 12일 이 전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12일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12일까지. 그러면 옛날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 설치의 분묘 형태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분묘 형태가 반드시 봉우리처럼 설치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는 봉분이라고 해요. 봉우리처럼 생긴 형태여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봉분 밑에 유발, 유골, 유해 등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분도 있어야 되고 유발, 유골, 유해 등 시신이 다 안장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봉분 형태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평평하게 설치했어요. 아무리 밑에 시신이 있다 하더라도 시신이 있다 하더라도 평평하게 설치했다 하면 우리는 평분이라고 하죠. 평분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는 시신을 밑에 안장을 했어요. 안장을 했는데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밑에다 설치했어요. 이걸 우리는 암매장이라고 하죠. 암매장을 줄여서는 암장이라고 합니다. 암장도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아무리 이때 설치했다 하더라도 시신이 없어요. 시신은 없고 봉우리처만 설치했어요. 이를 우리는 봉우리처럼 봉분만 설치했지 밑에 시신이 전혀 없다면 이를 우리는 가짜묘라고 합니다. 가짜묘를 줄여서는 가묘라고도 하고 이를 장래의 묘소라고도 하죠. 장래의 묘소인 경우에도 이것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전제조건이 2002년도 1월 12일까지 설치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우고 이거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오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설치했다 해서 무조건 인정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왜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설치한 이유가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면 인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는 예를 들면 A야. 그런데 분묘을 설치한 사람은 B야. 그런데 토지 소유자 A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면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설치한 즉시부터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A의 승낙을 얻지 않고 A의 승낙을 얻지 않고서 이렇게 설치했어요. 하더라도 설치하고 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속되면 20년이 경과된 그 다음 날부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본래는 자기 토지에다가 B가 자기 토지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 설치하고서 분묘가 있는 이 지역을 타인에게, A에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 팔았다 이거죠. 누가? B가 자기 땅을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A에게 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고 이 이매를 매도를 했다면, 이매를 매각을 했다면 이때는 이매를 매수한 A가, 이매를 매도한 B에게 분묘에 와서 재산은 그대로 계속 지내도 좋다라는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또 역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분묘기지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분묘기지권자냐 하면 바로 분묘를 설치한 자예요.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B면 B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자가 바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해도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자가 B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같이 소멸되느냐? 아니죠. 사망을 하게 되면 이 B의 후손이 계속 관리한다면 후손이 계속 분묘기지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후손이 또 죽었다 하면 또 그 다음에 후손이 계속 후손하는 거죠. 특히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종손이라면 종손이 직접 분묘를 주재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종손에게만 전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전속하는 것이지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종손이 직접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전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중은 분묘기지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종손이 만일 B인데 죽었다 하면 다음 종손이. 다음 종손도 사망하면 그 다음 차차종손이. 차차종손이 사망하면 차차차차차차차차종손이 계속 분묘기지권을 승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니까 분묘가 존재하고 그리고 봉제사를 분묘가 존재하고 봉제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계속 인정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100년, 1000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면적은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면적 제한이 없어요.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만일 분묘가 이렇게 봉분이 있다면 이게 바로 봉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봉분 밑에 땅을 파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겠죠. 시신이 안장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즉 가서 제사 지내고 관리하고 남이 훼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지역은 봉분 밑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분묘기저라고 하죠. 이 부분을 빗금치 부분을 분묘의 기저 부분이라고 하는데 분묘의 기저 부분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고도 하죠. 분묘의 점유면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이거를 분묘기지라고도 합니다. 분묘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이 똑같은 거예요. 분묘의 기저 부분이란 말이나 분묘의 점유면적이란 말이나 분묘기지란 말이나 똑같은데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 분묘 기저 부분 뿐만 아니라 분묘을 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빈 공지까지 포함돼요. 분묘를 소화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빈 땅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기 옆에 비석을 세웠다면 비석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 봉분 앞에 돌로 밥상을 차렸어요. 이걸 우리는 상석이라고 하죠. 돌로 된 밥상. 상석. 이것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남의 분묘에다가 이거 같이 문신이나 무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새겨 놓는 경우도 있어요. 문신, 무신 또 오른쪽에는 해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우리는 망부석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판례에서는 이걸 망부석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바로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그래서 석물. 이거를 우리는 상석, 밥상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비석 이런 것이죠. 이런 것도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봉분 뒤에 이 죽은 시신을 지키는 성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시키는 이렇게 둔덕을 써놓는 게 있겠는데 이 둔덕을 우리는 죽은 사람을 지키는 성이다 해서 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성도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이 사성이 봉분으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뒤에 떨어져 있다면 이 너무 지나치게 이 뒤쯤에 있다면 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너무 뒤에 설치된 사성은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봉분으로부터 4m 이내에 설치된 이 사성은 분묘기지권 범위에 포함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뒤에 설치된 사성은 분묘기지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성이 설치됐다 해서 당연히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 포함된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례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면적도 제한이 없어요. 이것이 분묘기지, 상석, 비석, 석물, 올라가나 계단 있으면 계단, 석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면적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면적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면적도 제한이 없으니까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도 적은 데다가 분묘기지권은 계속 인정되고 면적도 무지무지하게 인정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전부 다가 분묘를 뒤집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도 1월 12일 날 제정을 해서 제정하고 1년 후인 2000년도 1월 12일 날 제정해서 그 다음 년도인 2001년도 1월 12일부터는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건 남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건 면적도 조금만 사용해야 된다는 면적 제한을 두게 됐고 그리고 존속기간도 무한정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도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분묘기지권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장사 등에 관한 법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라고 아마 이종근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기지권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한 면적도 제한을 두고 존속기간도 제한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2001년도 1월 12일부터 이때부터 13일부터 13일부터입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하는 분묘은 면적도 제한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면적도 만약에 개인 묘지 안에다가 시신 하나를 설치할 때는 이거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하면 여기다가 0.3으로 하면 3, 4, 9, 9평 이내로만 가능하게 했고 또한 존속기간도 제한을 두었어요. 존속기간도 30년간만 존속해서 30년. 물론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30년 딱 한 번만 연장돼서 60년 동안만 존속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이다.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일단 단어 뜻을 알아야 되니까 401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01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401페지 기업번. 이 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 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 위생상의 우예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다. 니은번. 이 법. 옛날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이었는데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은 2000년도 1월 12일 날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하는 묘지 및 분묘에 관해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하는 묘지와 분묘은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적 제한도 없고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시골을 가시다 보면 이 분묘은 50년 전, 100년 전에 설치한 분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한 묘지와 분묘은 면적도 제한 없고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년, 300년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하는 묘지와 분묘은 존속기간이 제한이 있고 면적도 제한을 두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시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법을 공부하려면 이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매장이라는 것을 봅니다. 매장이라는 것은 시신을 땅속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매장이라고 하고 2번 화장이라는 것은 시신이나 유거를 불에 태워서 장사 지내는 것을 화장이라고 하며 3번 자연장이라는 것은 시신을 화장을 해요. 화장하면 유골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르면 골분이 나옵니다. 이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나 잔디 등의 밑에 또는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장을 하려면 첫째는 먼저 시신을 화장하여 골분을 낼 것. 그리고 이 골분을 화초, 수목, 잔디 밑에 또는 근처에 묻어서 장사 지낸다. 이를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장이라는 것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거를 다른 분묘 또는 봉환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장이라는 것은 시신을 땅에 묻어서 매장을 했는데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서 다른 곳에 옮겨서 다시 매장하거나 또는 매장한 시신을 꺼내서 화장해서 골분을 낼 것을 자연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 봉환이라는 것은 유거를 봉환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TV에서도 보면 봉환시설에 가서 울고 하는 것을 볼 텐데 화장을 하면 골분이 나오죠. 골분을 골분함에 담아요. 골분함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봉환시설에다가 보관해놓고 거기 가서 울고 해서 기념물도 남겨놓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봉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묘. 6번의 분묘와 7번 묘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6번 분묘라는 것은 시신이나 유거를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고 한다. 쉽게 해서 분묘하면 밑에 시신이 있는 지역을 분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묘지라는 것은 밑에 시신이 현재 없고 시신을 묻기 위해서 땅을 조성해놓은 구역을 묘지라고 한다. 그래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묘지와 분묘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묘는 밑에 시신이 있는 지역을 분묘. 시신이 없고 나중에 시신을 묻기 위해서 땅만 조성해놓은 구역을 묘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땅 밑에 시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분묘 없으면 묘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거를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합니다. 화장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봉안시설이란 유거를 안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유거를 안치하는 시설을 봉안시설이라고 합니다. 유걸이라는 거니까 시신을 화장하게 되면 뼈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뼈를 골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보관하는 안치하는 시설을 봉안시설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자연장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 지낼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자연장이란 것은 화장을 해서 이 골분을 화초 밑에 또는 잔디 밑에 수목 밑에 묻거나 또는 근처에 묻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연장은 아무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요.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는 자연장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수목장림 보겠습니다.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관한 법체의 2조 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림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거. 그래서 산림에다가 뼈가루를 묻을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을 우리는 수목장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2번 장사시설을 봅니다.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환시설, 자연장지, 그 밖에도 장례식장 등을 통틀어서 우리는 장사시설이라고 합니다. 한 장 넘어가서 연고자를 보겠습니다. 연고자라는 것은 사망한 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합니다. 사망한 자와 관계가 있는 자. 연고권은 내가 죽었다고 가정할 때면 연고권은 일단 내 배우자가 연고권의 일수리가 되겠고요.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되겠고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되겠고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면서 시신의 처리, 매장, 화장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매장, 화장하는 거 읽어봅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화장하거나 바로 매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24시간이 지나이지만 화장하거나 매장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법입니다. 매장, 사망 또는 사산, 사산이라는 것은 아기가 사망에서 출산한 것을 사산이라고 하죠. 역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히나 규정이 있거나 임신하고 나서 7개월이 되기 전에 태아가 사망했다든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매장을 한 때는 매장 그리고 합장을 포함해서 매장 한 후 30일 이내 시장들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고 나서는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장했다는 거. 매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 시군구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년 지나서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합장을 할 수도 있죠. 합장한 것도 매장입니다. 그러면 합장한 날로부터 또 한 30일 이내 또 합장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말은 화장.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들에게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매장은 매장하고 나서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지만 화장을 하려면 화장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독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화장하려면 미리 화장 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개장을 봅니다. 개장. 개장이라는 것은 시신을 땅속에 묻었는데요. 다시 꺼내는 걸 말하는 거죠.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신 또는 유골이 현재 존속하고 있는 지역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들에게 미리 신고를 각각 신고를 해야 되죠. 개장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설묘지에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 사설묘지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험이 나옵니다. 묘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체가 없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묻기 위해서 미리 땅을 조성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하는데 이를 국가가 설치하면 공설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이 설치하면 사설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는 국가 지자체 땅이기 때문에 중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공부합니다. 사설묘지. 즉 사인이 설치한 묘지를 사설묘지라고 하는데 네 가지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사설묘지는 첫 번째는 개인 사설묘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 사설묘지가 있고 세 번째는 종중 사설묘지. 종중을 문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문중 사설묘지. 마지막 네 번째는 법인 사설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설묘지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분묘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만 조성한 구역을 개인 묘지라고 하죠. 이거는 3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했으면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에 신고는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개인 묘지 설치했다는 것은 지금 밑에 시신을 묻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묻기 위해서 땅만 조성해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신을 묻을 때 분명 하나만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조성하는 구역이에요. 가족묘지라는 게 있어요. 가족묘지는 나중에 우리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식들, 민법에 규정돼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본인, 배우자, 자식이 나중에 사망하면 우리 가족들만 시신을 묻기 위해서 조성하는 구역을 가족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면적이 좀 크죠. 종중문중묘지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종중이나 우리 문중원들만 시신을 묻기 위해서 조성하는 구역인데 100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중과 문중은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종중이 문중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한시, 충성공파함은 청주한시가 좀 더 크죠. 그러면 종중이라고 하고요. 충성공파함은 그걸 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미리 조성하는 구역을 법인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커야 됩니다.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개인 묘지가 가장 적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만 하면 될 의무가 있지만 나머지 이거는 좀 면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먼저 허가를 받아야지만 나중에 설치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에 다 있으니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403페이지 묘지 설치의 거리 제한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어디 넘어가냐면 404페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 거기다가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설치에다가 별표 두 개. 그다음에 분묘의 점유 면적 404페이지 거기다가 별표 두 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분묘라는 것은 시신을 안장한 구역이 분묘죠. 그러면 개인 묘지 안에다가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할 수 있죠. 개인 묘지 안에다가 시신을 설치한다. 신고 의무가 있다 했었어요. 그러면 개인 묘지가 여기라고 하면 개인 묘지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설치하는데 개인 묘지는 면적. 개인 묘지 안에다가 분묘를 설치할 때 이 분묘의 점유 면적은 몇 제곱미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개인 묘지 면적과 똑같이 3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아까 개인 묘지 자체가 30제곱미터 이하고 개인 묘지 안에다가 시체를 묻는 것도 분묘 기지와 상석 비석 등을 합쳐서 전체도 전부 3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정 묘지와 종중분중 묘지 이 세 가지 다른 사설묘지 안에다가 시신을 묻는다 하면 가정 묘지 안에다가 시신을 묻건 또는 종중분중 묘지 안에다 시신을 묻건 또는 법인 묘지 안에다 시신을 묻건 시신을 이렇게 딱 묻었겠죠. 그리고 이 면적 자체는 봉분을 포함해서 상석 비석 전체를 합쳐서 이거 면적은 면적이 적습니다. 바로 이거는 1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합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합장. 합장을 하게 되면 5제곱미터가 초과됩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게 되면 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15제곱미터까지는 합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 면적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 안에다가 시신을 안정하는 것은 30제곱미터 이하. 나머지 48묘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1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합장을 할 때는 추가로 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총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의 설치기간 거기에 동그라미 9번이 있는데요. 거기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 아까 분묘기지권이 인정됐으면 분묘기지권이 존속되는 기간은 제한이 없었죠. 분묘가 존재하고 봉제사를 계속하면 30년이나 50년, 100년, 200년, 300년까지 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 설치된 분묘는 무조건 30년. 다만 존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30년씩 딱 한 번 연장이 돼서 30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총 6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이고 또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년이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절구하고 매장된 유거를 화장하거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묘 설치했다 그러면 일단 30년을 보장받죠. 그런데 30년이 됐을 때 연구자가 연장을 시작하면 30년이 추가로 연장돼요. 그럼 60년 됐죠. 60년이 되고 나서 1년 될 때까지 시신을 전부 다 파헤쳐서 유거를 화장 납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화장 납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405페 지문 5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인데요.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할 때 매도인의 물건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또는 공법상 규제라든가 이용제한을 받는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406페이지 넘어가면 양가로에 번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즉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지를 중기할 때 개공이 농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에다가 별표를 세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부동산 관련 공법 김동영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드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라는 개념부터 한 번씩 정리하겠습니다. 별표만 세게 해놓으세요.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도 농지고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여와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농지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사실상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죠. 해마다 시험제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이는 지금 현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건 휴경상태 있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지만 농경에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것도 농지로 보게 된다는 거. 또한 지목이 임야지만 형질 변경을 받아서 단연생 식물 재배제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농지로 본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험 나오니까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 한 질문이 나와요. 농업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농업인 개념은 그냥 한번 읽어보든가 말든가 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농업이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농업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407페이지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농업경영이란 농사꾼이 자기 돈과 자기 힘으로 농사짓는 것을 농업경영이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경이라고 밑에 또 있네요. 5번 자경. 자경. 스스로 경작한다 이거죠.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또는 직접 재배하는 것 또는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단연생 식물 재배제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우리는 자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사꾼이 직접 자기의 노동력 2분의 2 이상을 투장해서 농사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위탁경영이란 말 봅니다. 농업경영과 위탁경영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농업경영은 자기 돈과 자기 힘으로 농사짓는 것을 농업경영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위탁경영은 나머지에 맡기는 거예요.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농작업의 전문화 또는 일부를 맡겨서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그래서 농업경영과 위탁경영은 개념이 다른데 농업경영은 지가 지 돈으로 지 책임으로 지가 농사짓는 것을 농업경영 그다음에 위탁경영은 남한테 돈 주고서 대신 농사져달라고 하는 것 이를 위탁경영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농지의 전용이라고 봅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생물 재배 등 이와 같은 농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쓴다. 농지 소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즉 농지는 농사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농지는 농사짓을 사람만 가질 수 있다 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 2, 3, 4, 5, 6, 7번 쭉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해만 하면 되죠. 일단 1번 국가나 지자체 등이 또는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나 농어촌공사는 농사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2번 주말 취업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즉 그래서 애들하고 취미 영농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농지를 취득하는 거이고 농사권 아닌데도 취득할 수 있다고 말이죠. 3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가 농사꾼이신데 자식은 강사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작고하시면 아버님의 농지를 농사꾼이 아닌 학원 강사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죠. 또한 네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죠. 농사짓다가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농사짓지 않고 도심으로 떠나서 술집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계속 일정 부분은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다가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떠나면 농사짓지 않고 서울로 떠나면 농지를 1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예를 뒀습니다. 그다음에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은행이 농지를 담보로 제곱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농사꾼이 빚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인 은행이 농지를 경매에 붙여서 은행이라고 하는 담보권자가 농지를 취득한 것을 우리는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이 경매를 붙여서 그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소유하면 은행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면 논이에요. 그런데 논으로 사용하지 않고 미꾸라지를 키워서 사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또는 이런 경우에는 미꾸라지 키우는 사람은 추어당 사장님이에요. 농사꾼이 아니죠. 하더라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소유할 수 있을 때는 이때는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7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이때 취득하는 경우도 역시 농사꾼이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농지가 지금 현재 농지인데 농림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협의해서 여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쓰기로 완전히 협의가 끝났죠. 그러면 LH공사관 농지를 수용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거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라는 게 반가로 3번 나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지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그냥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초벌을 내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런데 유일하게 농지만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별도로 등기소에 내야지만 이전 등기 해주죠. 이게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408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요하는 경우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요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해놨으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매매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에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증여를 통해서 농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에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 공매, 판결, 조소인 경우에도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은 리얼번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등기소에 내야지만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동그라미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4번과 6번이 아주 중요하죠. 4번, 5번, 6번.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거죠.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거. 이거 구분하는 것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겠죠.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농지증 발급 신청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즉 농지 매수인이 되겠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를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면 시구 읍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증을 발급 신청을 했을 때는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면 이를 등기서에 내서 이전등기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내용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농지소유상한 제한 40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유상한. 농업인은 농지소유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은 100만제곱미터를 소유하건 1000만제곱미터를 소유하건 제한이 없고 비농업인만 농지소유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을 했을 때는 이거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농사짓을 때 100만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100만제곱미터 농지를 다 상속받았겠죠. 그렇지만 이 100만제곱미터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만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어도 나머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는 다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을 하는 경우에는 이농 당시에 갖고 있었던 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는 농사 안져도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말체험용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전체 세대 전월 합산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즉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주말체험용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제 배우자 제 자식 합쳐서 999제곱미터까지만 주말체험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99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말체험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업인은 농지 소유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없고 비농업인만 소유 제한이 있다. 비농업인 중에서 비농업인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맨 처음에는 무한대로 상속받았지만 그렇지만 1만제곱미터까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사 8년 이상 짓다가 서울로 떠났을 때는 1만제곱미터는 농사 안져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용농 목적이면 가족 전체 합산 면적은 999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 면적 이것도 외워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번 농지의 위탁 경영도 별표해 놓으실까요? 본래 농사꾼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줘야지 남한테 위탁을 시키면 안 돼요. 위탁이라는 것은 내 대신 농사 줘줘. 내가 그러면 대신 줘주면 내가 대가 줄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대신 농사 줘줘. 내가 아파서 그래 그런 거죠. 어떤 경우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느냐. 빡세 있습니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일단 군대를 가는 거예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믿어주세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달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일 경우에도 대신 좀 농사 줘주라. 내가 돈 줄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업법이니 정산했다든가 질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을 때도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가루 6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두 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농지를 취득했으면 자기가 줘야지 남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갖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책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중에서도 1번, 기역, 니은, 디근리어 쭉 있는데 뭐 디귿번을 한번 보세요. 질병이 걸렸다든가 디귿번.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뭐 이런 경우에도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임대해 줄 수도 있다. 임대해 준다는 것은 농지를 빌려주는 대신 농지 가격, 농지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위탁 경영과 농지 임대차는 다른 거예요. 위탁 경영은 내가 농사꾼이 돼야 내가 농사 질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대신 농사를 좀 내신 줘줘 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지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농지를 사용대라는 것은 지료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농사 질게 빌려주는 거 이거 또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 410페이지에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여기 중요하니까 너무 별 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가려열고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가라닫고 이것이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가려열고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가라닫고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즉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에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계약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위험을 주행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볼게요. 그것도 별표하세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즉 농지에 대한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관화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농지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런 임대차 계약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은 농지를 임대차 했는데 치료 갖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때 시군구청장은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된다. 7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다면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매수를 했는데 이 농지를 지금 현재 농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임차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이 농지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원해줘야 될 의무를 농지 매수한 사람이 그대로 떠안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해 따른 임대인의 질을 그대로 떠안는다. 그 다음에 반가로 질문 대리경작자 지정은 여러분이 한번 보던 거 하시고 오른쪽에 마지막 411페이지 농지의 처분 명령 거기다가 별표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한 때는 1년 내에 당의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즉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구 운면장한테 제출했죠. 그러면 시구 운면장이 이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농지증을 끊어줬어요. 그런데 농지를 취득해놓고서는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쓰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구 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냐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한 것을 명령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매년 계속 농지 금액의 20분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농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중계대상물 조사학인 강론 실무 파트에서는 권리관계 쪽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공법상 규제사항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권리관계 중에서는 등기가 안 된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를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지가 중계대상물일 때 농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할 내용 이런 내용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제사절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별표만 3개 해놓으시고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과정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면 교재 43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